남성적이면서도 클래식하고 도회적인 느낌 은근히 화가 많다 저라는 사람을 거짓 없이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홍이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자꾸 만나니까 주식정보 같은 거 들어와가지고 가냐 내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 형이 스스로를 한정을 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연기를 시작을 하게 된 이후도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였고 인간 이재훈이라는 사람이 생각만 하지 그거를 실행으로 옮기는 거는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배우가 아니었으면 아...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작곡가 혹은 가수 많은 인파 속에서 아무도 나를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또 상상을 하죠 꿈꾸는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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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